내가 미쳤어, 날 미쳤어 종로의 멋댕이 김영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보람이구나 모든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준다는 게 참 큰 보람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. 다른 건 없어요. 건강이 최고죠. 마음을 비우고 살아요. 긍정적으로 손남빈씨 언제 한번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손남빈씨하고 한번 듀엣으로 하고 싶은데 의향이 어떤지 한번 연락 좀 해주세요. 알겠어요? 담비씨? 하단빈씨? 담비씨와 같이 미쳤어, 내가 미쳤어. 같이 한번 해요. 알았어요? 네, 네, 제가 다시 전화 걸어드릴게요. 지금 뭐 하고 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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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